어신도 분갈이 합니다 뿌리 멈추니까 딱 분갈이 들어가네요 주인이 빨리 달라고 그때 계속 우리가 주기 싫어갖고 뿌리가 자라고 있다 이러면서 안줬는데 뿌리가 장마에 하나도 안썩었죠? 정말 잘 자랐네요. 깨끗해요. 주인 닮았죠? 네. 배고피부. 분촉을 해요? 네. 분촉을 해 보겠습니다. 오 한 번만 해. 신화가 하나 붙었나요? 붙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붙은 것 같기도 하고. 보여요? 아유 저는 노안이라. 이거부터 띌 수가 있을 것 같은데. 띌까요? 말까요? 이거까지요? 하나 띠는게. 띠는게 더 잘 자랄 것 같죠? 이렇게 해서 두 개. 그러면 되겠다. 이렇게 해서 세 개 분갈이 하겠습니다. 여기 바로 어신도. 지금도 어신도 찾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? 어 있죠. 여기는 애기도 있는 건가요? 아니요. 이건 모르겠어요. 아 애기 아니에요? 어? 애기가 여기 밑에 있어요. 어머. 그쵸? 애기가 여기 밑에 있네요. 두 중에 어떤 거 가지실래요? 이게 커요. 원래 계약된 건 이거였어요. 원래 여가를 싫어하잖아요. 그쵸? 내년에 바로 애기 나오겠네요. 이거는 내년에 애기 세 개 나오고. 이건 여가 키우냐고 한 1, 2년 고생할 것 같아요. 차려온 건 안중에도 없죠. 어떤 걸 가지시겠습니까? 선택권 있나요? 그럼 있지. 어? 역시 신화 붙은 걸로? 괜히 저 신화 있는 거 발견해가지고. 샘물님 때문에 그런 게 다. 한방에는. 우리 샘물님. 말을 조심하라 했는데. 싫었다 좋았다 그래요. 싫었다 좋았다. 아니 싫었다 좋았다. 자 그럼 이 여신도 이렇게는 제가 키우고.